예 안녕하세요 어 미국에 있는 페트레이드의 박성운 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의 원화에 대해 가지고 그 블룸버그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코리아 원 어드벤스 2 2위 하이 에져 코런트 카운트 3 플러스 와이든 한국의 원화가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것은 그 경상수지 혁자가 아 보다 정대로 했기 때문이다 양 내용이죠 사우스 코리아 즐거운 스트랭들은 퍼 세컨드 데이 토 이츠 하이어서 인 툴 위크 앱 더 네이션즈 코런트 카운트 서포러스 와이든 2 포만스 하이 인 에이프를 온 레코드 엑스포트 한국의 원화가 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 가지고 어 2주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어 한국의 그 경상 수지 혁자가 어 4월달에 내달만에 가장 높게 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어 갈목할 만한 수출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더 서폴러스 워즈 1.88 빌리언 프롬 어리 와이저드 1.33 빌리언 인 마치 더 벤크 오브 코리아 셀 수데이 땡 코브 코리아에 따르면 은 어 수지혁자는 18만 8천만 달라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3월달에 13만 3천만 달러보다는 많은 것이다 는 거죠 더 퀄리언 더 카운트 이즈 더 브로드 이스터 메이저 오브 트레이더 트레킹 굴즈 서비스 앤드 인베스먼트 인컴 그 경상 수지 부분은 그 무역 부분에 대한 폭넓은 측정인데 여기에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 수익 부분을 추적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사우스 코리아 윌 라이클리 퍼스트 서폴러스 디스먼스 시밀러 투 에이프럴즈 앤드 메이저 엑스포트 아이템 어필 툴브이 리즐리언트 추우들 원즈 개인 벤코벌 디렉터 아 벤코벌 코리아 디렉터 양재룡 세드 어 사우스 코리아는 어 이번달에도 4월달과 비슷한 그런 그 수지혁자를 기록할 것 같다 아 그리고 어 주요 수축 품목 들은 워낙 강시에도 불구하고 어 아주 탄력적인 것 같다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그 벤코벌 코리아 디렉터가 얘기를 하죠 아 엑스포트 로즈 디스파이 서원 저어 피시 에이션 앤드 대트 헬퍼 와이든 더 카운트 카운트 서퍼러스 세더 전세기 퀄은 시원 엘스 앱트 삼성 퓨즈 아이엔 신세월 어 원하이 강시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를 하고 있다 아 이것은 어 보다 많은 어 된 경상수지 헛자를 어 증대시키고 있다 라고 그 삼성 선물 그레소 있는 그 합의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죠 대체 에딩 투더 센티멘트 대터 커런지 매이 헤블 퍼드 룸 툴 라이즈 어 이와 같은 그런 그 분위기는 어 한율이 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증대시키고 있다 는 거죠 더 원 스트랭은 제로 포인트 6% 투 아 원 사우전 에이 디 투 포인트 투 파이블 퍼 달러 앱 더 썰이 pm 클로즈 인 세월 앱 더 라이징 에즈 머치 에즈 제로 포인트 9% 어 코딩 투 데이터 컴파일 바이더 블룸버그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은 오늘 한율은 제시 마감 장으로 0.6 퍼센트가 상승해 가지고 1082.25 를 기록했고 이것은 한때 0.9 퍼센트 까지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죠 더 쿼런 씩 리치 더 원 사우전들 원하는 제로 원 포인트 식스 에이 온 메이 트웨니 피스 더 리키스 레벨 신서 마치 썰티 퍼스트 5 5월 25일에는 천백 점 아 천백 1점 6파를 기록했는데 어 이것은 3월 3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더 원 워즈 리더 체인지 디스 위크 다운 제로 포인트 제로 파이브 퍼센트 자 이번 주 한율은 커진 변화가 없어 가지고 0.05 퍼센트가 하락을 했다 더 커런 시 올 슬 로즈 앱 더 폴린 인베스트 퍼치스 몰아 스파 댄 데이 소월드 인 사우스 코리아 포 세컨드 데이 한율은 또한 그 외국 투자가들이 이틀 연속 그 주식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매입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한율도 상승을 했다 더 메인 콜스 비 인덱스 개인 제로 포인트 프로 프로 센트 투 클로즈 앱 더 원 위크 하이 앱 더 투 사우전도 원하는 대로 포인트 툴 포 라이징 포 세커드 데이 주요 코스피 주수는 0.4% 가 상승을 해 가지고 어 일주일 만에 가장 높은 2100 점 이사 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틀 연속 상 상승한 것이다 사우스 코리아 즉 벤치 맥크 썰이 이열 보험들 워한 언 익스 체인지도 위로 더 1 더 온 더 쓰리 퍼센트 넓 듀오 디샘버 트웨니 썰어 딘 앱 썰이 포인트 식스 퍼센트 어 코딩 투더 프라이스 브롬 코리아 익스 체인지 inc 어 코리에서 어 어 그래서에 따르면 은 어 한국의 그 주요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채권은 어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어 2013년 12월 만기 어 수익률 3% 가 3.65% 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어 더 1 더 펠트 베이시스 포인트 디스니까 이번 주에는 그 수익률이 2% 가 하락했다